안녕 여기 엄청 밀리는데 여기가 안 밀려요 이건 서울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나가는 거고 출근시간이니까 서울로 들어오겠지 우리는 서울에 나가고 있는 힌트만 줄게요 우린 파주로 가고 있는 거야 왜? 뭐 하고 있나? 먼데 가네 우리 형님 다 들었어 서울나가서 기분 좋은 곳으로 가요 선물 사와요 거기서 선물 굳이 살게 서울 밖은 위험하대요 김밥 맛있당 어제는 안나가 좀 안나왔지만 많이 안나왔지만 아예 안나왔지만 과연 오늘은 나올까요? 말까요? 꿀 꿀 다른 분은 송어리 국밥 드신대요 송어리 국밥 아침부터요 오늘 마지막 해지만 마지막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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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해야죠 그치 캔들 좋죠 이따가 저 인터뷰 있잖아요 종방연 종방연은 아니고 어느정도 그치? 뭐지 그거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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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요 니용고 종방회식 내일 한다던데 맞아요 프리허그 그럼 영지 다녀올게요 프리허그 하지 말라고요 안되요 공약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됐어요 머리색 이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곧 작별을 하실거에요 염색은 무슨색으로 할지 제가 그때 물어봤는데 너무 많은 의견이 나와서 그냥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검정으로 하면 여름인데 너무 칙칙해 보인다는 의견도 정말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쵸 영지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우리 또 맞나요 파란색으로 하라고요? 나 불량배 같아요 언니 약간 지금 봐봐요 지금 상인만 늘어나서 그래 근데 뭔가 맞는 말이여가지고 근데 뭔가 맞는 말이여가지고 근데 뭔가 맞는 말이여가지고 단발인줄 알았대요 잘 나가는 영지래요 잘나가는 영지래요 잘나가는 영지래요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앞머리 힘을 넣어줬죠 네 아..이뻡 아..오늘 눈화장 100점 만점은 150점이래요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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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근데 노래 너무 못불렀어 그날 떨려가지고 진짜 너무 왕왕 떨렸어요 아..이뻡 아 이렇게 위험할 때여 사랑해요 아침밥 먹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목이 밥 풀렸어 아침인데 바이바이 화이팅 사랑해요 바이바이